나 오빠 아니 제가 싫어 전부 다 선배를 좋아했는데 싫어 아 그럼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지워 뭐 뭘 던져버리기 전에 지워 무서운 놈 뭐 하나 걸리면 그날이 끝이구만 너 혼자 무슨 망상을 했든 현실 구분 똑바로 가만히 있는 사람 열받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관심 깰 생각인가 본데 한 번만 더 멋대로 내 몸의 손님은 가만히 있어 연애도 하셔야 다음부터 불쑥 찾아오지 마세요 이 주원 아들이 말려지기 싫어 그러니까 세연이 이러니까 그의 벤타지로 울리지 마 죽을 용기로 싸워봐야지 너가 이렇게 혼자 죽어버리면 다행인 사람들이 슬퍼할 생각은 많은 거니? 세연이 살려내라고 널 구해주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괴로워할 수도 있어 잊지마 잊지마 니가 세연이 죽인 거고 난 웃을 자격 없어 이 살인자 새끼야 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아세요? 나가라고! 소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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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아야 소신! 소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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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ese 아멘